정신체여 샤크라스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다크 템플러의 대모 라자갈과의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 차행성에 있는 초월체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그 부족에게서 라자갈을 빼내야 한다. 하지만 그녀의 부족은 쉽사리 대모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파일론 군체가 일종의 전자기장을 생성하여 우리 비행생물의 기동을 막고 있습니다. 공중 지원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겠군. 적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좋겠습니다, 여왕. 그리고 혼란을 탄탄 대모를 가로채는 겁니다. 좋은 계획이라도 있나, 듀오란. 탈레마트로스의 프로토스 전투기지는 거대한 메사지형이 위치하고 있어 지상에서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탈레마트로스는 인접한 다수의 파일론 군체에서 동력을 지원받고 있죠. 이 파일론 군체에 혼란을 일으키면 탈레마트로스의 동력망을 과부하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폭발이 일어나면 들키지 않고 대모를 빼낼 수 있을 겁니다. 깔끔하고 단순하고 교활해서 마음에 드는군. 실행에 옮겨라, 듀오란. 정신 채여, 듀오란이 파일론 군체에 침입하는 동안 그를 엄호하라. 우리를 막아 서는 건 모두 없애라. 어? 참고로 여기서 공주님이 못쓴. 어? 내 뮤탈. 내 뮤탈을 못쓴다는 거네. 자, 이번 판의 목표는요. 듀오란을 각 적의 신호소에 보내기. 듀오란 행존. 가볼까요? 스타트. 어허. 어허. 뭐야? 아, 얘네를 없애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속도를 한 번 업해볼까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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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자, 드론을 열심히 만들고. 히드라랑. 어, 나 뭐가 없다. 어, 이거 뭐라 그래? 내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케임버. 케임버를 만들어 볼게요. 아, 미네랄프죠. 오케이. 얌. 아, 너무 작아서. 클릭이 안 돼. 클릭이 안 돼. 아, 너무 작아서. 여기 아래도 뭐가 될 것 같은데? 아래도 뭐가 될 것 같고. 열심히 드론. 하나. 드론. 아! 오버로드가 없대요. 하나. 여기 위에 뭐가 있는데 한 번 가볼까요? 슬쩍. 여기 위에 가. 으악.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안 돼. 오, 안 돼. 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자, 공격력. 가스 부족. 클립클로니를 더 지워볼게요. 클립클로니 그리고 드론 이게 뭐야? 얘가 주란이야? 얘를 지켜야 돼. 그리고 너 이쪽으로 오고 히드라, 히드라덴이 저기 있구나. 히드라를 공격력을 시켜볼게요. 그리고 드론 하고 드론을 한 3부대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위로 가서 먹어야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저글링이나 히드라 히드라를 열심히 해놓은 분들을 볼게요. 강화됐나? 강화 중 히드라 오버로드가 없대요. 하나 오버로드 만들고 있고 오버로드 만들면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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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자 일꾼 오케이 오버로드 오버로드 완료 그리고 여기에 레인 미네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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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어 레어를 변신하고 미네랄 그리고 히드라 으아 오버러드 오버러드 아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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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딨어 안돼 자 키드라 그러고 클립클론이 일단 클립클론이 자 여기에 이쪽으로 클립클론이 더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만들어줬고 저 위쪽으로 가야되는데 에에에에에에에에 자 진화 진화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아 근데 진짜 공중 잠시만 디아 켜낭을 시켜야해도 꿀잼일듯 너 디아 나 나 못한다 와 여기 가야되겠다 일단 히드라를 좀 많이 만들어서 이쪽으로 보내볼까요 일꾼이 많이 없네 일꾼이 많이 없네 자 이쪽으로만 모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오 큰일났다 오버로드가 없네 오버로드를 생성을 해볼게요 오버로드를 생성을 해볼게요 다시uf 오게 오게 여기에 회처를 짚고 지금 일꾼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아아! 드론! 오케이 자 그럼 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아직까지는 스판벌을 열심히 강화해 볼까요 그러고 어어 1 hi 어디야 oh oh 워워워? wow wow 와우 과연 와우 안 돼 안 돼 으아악 으아악 으 으 오케 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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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안 보여 안 보여 어 지켰고 해처리 짓고 오우 이쪽으로 와우 굿 아우 뭐야 미네랄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도 한 채 부족한가 이렇게 하고 어 여기 일단은 드론 일곱이 멀티에요? 여기랑 이건가? 잠시만 여긴 있는거 알고 있는데 옆쪽으로 얘기하시는건가? 그럼 가보시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 마 마 마 마 예 오 예 아 예 예 앤디야 아 아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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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이 이거 타러 오오 오게 일단 두 마리 넣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네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일단 퀸즈 여기 한 마리 더 지어야 되네 이렇게 짚고 다 진화 해볼까요? 다 진화 했고 도두들링 그리고 여기를 한번 지켜봅시다 하나 여기를 뭐 지켜? 이쪽에 뭐 있나? 이쪽에 슬쩍 가봅시다 이쪽에 슬쩍 가봅시다 이거 적이 있었네 아 보내면 안 되겠다 보내면 안 되겠다 백백백백백백 같이 보내야 되네 일단 저기를 오버로드 수송속도를 좀 증가시키고 좀 증가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오우 야야야 와 엄청 세네 엄청 세요 오 역시 얘는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장난 아니다 그리고 좀만 이쪽으로 와봅시다 좀 위쪽으로 못 가나? 일단 하이브 난 낭비가 왔기도 한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열 이거 밖에 없는데? 어, 딥파일 느낌 만들어야 돼. 으아악! 만들어야 돼. 흐이이이이이. 자. 만들어야 돼야. 아니. 어디 보자. 야 난리도 아닌데 난 만들어볼까요 엄청 아파 옆으로 가야 되긴 하는데 울트라리스크 울트라리스크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아 어딨어 아 잠시만 디스 디파일러 만들었는데 안 만들어졌네 어 여기 위쪽에도 가야 되는데 오 일단 이쪽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오 아 여기 위도 있어 아 여기 가면 안되겠다 쪽 먼저 쳐왔어야 되네 아 아 아 아 아 일단 뚜블룩 맞기도 하고 일단 뚜블룩 맞기도 하고 일단 여기다 넣고 여기 위는 일단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게 아 아 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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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야 되는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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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난리도 아니네. 난리도 아니야. 이거 여기는 아닌가보네. 그럼 이쪽으로 가볼까요? 와 이쪽을 먹었어야 되네. 이쪽을 먹었어야 되나봐요. 어 다 먹었어. 일단은 이쪽으로 와서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해처리. 애파리인데? 짠. 어엉... 아이오. 어 근데 생각보다 힘드네. 위쪽을 잘못했어. 여기 옆쪽을 먼저 밀었어야 되는데. 음... 이렇게 먼저 먹었어야 됐나봐요. 야 왜 안 캐니? 잠시야 미네랄 여기밖에 없는데 300? 300 어디 나와? 큰일 났고마 큰일 났고마 이거 갓 저 오다가 지는 거 아니야? 오후 자 그러면은 딥업 하겠습니다 지금. 미네랄 얼마 없어가지고 딥업 해보죠. 처음부터 다 시작해 볼게요.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자 인물 재시작 구독을 눌러주세요. 나 드론 어디갔어? 아닌데? 적의 신호소를 파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키라는 건가? 한번 인물 목표를 볼까요? 주란을 각 아 아 아 주란 어딨어 명령을 내리지 알겠습니다. 들환을 각 신호소에 보내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일 차지하면서 가야 되는거야? 아 얘는 왜 그냥 오니? 아니 일일 날 나 아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America 아뇨 자 다시 도전 어렵구만 아마 가스보다는 가스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중요하고 해서 방어막을 올리면서 어떻게 싸워야되나? 난리도 아니네요 가까디 어떻게 잘했지? 이상하네 그래서 어떻게 한니? 열심히 그럼 쳐들어오기 전에 만들어볼까요? 쳐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야지 하나 둘 일단 저글링 둘 하나 둘 셋 셋 셋 셋 여글링이 지금 없어네 셋 셋 셋 에볼루셔 체인버도 지워볼건데 나도 미네랄 부족한거 알어 에볼루션 체인버 드론 만들면 곧바로 드론을 만들어볼거에요 하늘 오버로드 공중 자 드론 일단 열심히 만들고 있어서 드론 아마 드론을 300을 만들면 드론이래 미네랄 300을 만들면 드론을 이용해서 이거 만들거 거든요 어깨가 뭐 생각이 안나네 어깨에다 만들고 공격 저희 히드라 히드라 공격 에볼루 체인버도 강화하고 있구요 어깨에다 이거 짓고 어 지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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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야 돼 어깨에다 지켜줘 어깨에다 어깨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히드라 만들고 드론 와 근데 별로 없네.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쪽에 하고 만들고 됐다. 일단 히드라 히드라 공방 업 하고 있고 여기도 업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에볼로 체인버 하나만 더 지울게요. 아 이게 저는 스토리 모드 중요시 여겨서 아니다. 중요시 여겨서 스토리 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들하고 중요한데 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면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스토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스토리를 거의 얼마. 많이 했어요. 양 ¡Chessential Tutorial! 많이 해서 1 아니 야 엄청나네 와 아니 그 야야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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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자 오버러드 굿 굿굿굿 키드라 사업이요? 네 사거리 옆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공중 유닛 사용 못해서 구드들이나 여러가지 다른 애들을 이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키드네스터도 지울게요 키드라는 싹 다 했습니다 키드라 사업이 이승 아 여기 애매하네 애매합니다. 오 제발 진짜 아디야 야 왜 난리도 아니네 난리도 아니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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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여기에서 저글링 말고 드론 아 근데 내 공중유닛 오버로드가 없네요 포로드가 없네 난리 고마 일단 하나 둘 셋 넷 부들링 미네랄 다 부족하대요 이쪽으로 가고 핸드네스트 지었는데 진짜 미네랄 너무 부족하다 핸드라 만들고요 핸드라 만들고요 일단 지키고 핸드라는 만들고 있으니까 일꾼을 좀만 더 열심히 만들어봅시다 여기 열심히 지켰는데 소주인가 소주인가 둘 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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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난리도 아니네 아 난리도 아니야 일단 좀만 모아서 오오오 어딨어 밀꾼들 좀만 더 모아볼게요 어디야 거의 그냥 저글링이 무적이네 무적 버글링이 무적이네요 여기 일꾼 좀 쪼 쪼 쪼 좀만 아 나 이쪽으로 가볼까요 약간 히드라랑 가면 되겠는데 공중유닛을 히드라가 좀 없애주고 가면 좋거든요 나 이 위쪽으로만 가볼께요 쪼끼라 조금만 만들어서 가보는거 나쁘진 않은거 같아요 아 히드라 일단 이쪽으로 올거기 때문에 미네랄 이제 천천히 모일거거든요 어디가 좀 없애요 희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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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도 만들고 일단 여기에서 일단 천천히 가자 히드라 버글링하고 히드라 두개로 갈거에요 나 오버로도 좀 만들어 진짜 와 히드라 넘어간거 아닌게 아니다 자 가볼까요 컨트롤 1 어택당 어택당 오케이 일단은 어딨어 오케이 일단 가보겠습니다 위쪽만 차지하고 빨리와 빨리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보호해 보호해 오케이 오케이 나 이쪽으로 오고 오 오 일단 그러면은 여기를 다 해치워서 다시 오도록 할게요 끝났다 이제 그럼 여기 위에 히드라 업하고 공방 업 가 컨트롤 1 야 야 왜 왜 가 왜 가 왜 가 왜 가 왜 가 도대체 왜 가는거야 가 가볼까요 가볼까요 어택당 어택당 진짜 진짜 얼추 됐나 그리고 나의 영웅 어디왔어 아 여기 있다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이동 가볼까요 오 오오오오오오오!!! 오 됐다 됐다 오오오오오! 빨리 와 Borja 니네 그냥 오자 오케이 그럼 두개와? 2개 온거 아닌가? 조심해 조심! 모르겠다 일단 2개 차지했기 때문에 니네 니네 오지마 이리 올라올라 그러고 저글링 열심히 업하고 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지? 아니 그 어? 여기를 해치웠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2개 차지했고 자 일단은 여기 가보긴 할텐데 음... 왜 이렇게 많니? 일단 저글링? 어디야? 아 아 그러면은 여기 옆을 가봐야되나? 일단 한번 옆을 가볼까요? 컨트롤해서 한번 옆을 가봅시다 어택당 어택당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무지서 어택당 가자 오 오 여기 미네랄 있다 미네랄 굿 오게 오게이 헐 헐 헐 헐 헐 헐 여기 뚫렸다 뚫렸다 얼마나 얼마나 있어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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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아 아 줘 얼마 어딨어 hell 마당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까요? 오 뭐야 위쪽에도 있었네 나 위쪽이 못 봤어 이쪽을 얘기하셨구나 나 지금 말긴 했어 이쪽을 아니 이거 왜 지금 발견했대? 역시나 죽으란 법은 없구나 자 이쪽을 차지해서 그럼 저쪽도 차지해볼까요? 굿! 여기 위에만 뭐가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어 뭐야 여긴 아무것도 없네 어 아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쭉 있구나 자 그럼 아 여기까지 위로 올라왔네 이쪽에도 있네요 그럼 자 거글링 이쪽 다 몰아볼까요? 봅시다 어 이쪽으로 오고 오 잠시만 오케이 굿 오 여기 됐다 그럼 여기도 없기 때문에 쭉 와볼까요 그럼 여기도 없기 때문에 쭉 와볼까요? 이쪽으로 옵시다 난 보호했고 굿 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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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오 오 오 진짜 웃기네 안 되죠 안 되죠 아오 자 여기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요 짓고 짓고 지금 미네랄을 천천히 만들고 있어서 지금 미네랄을 천천히 만들고 있어서 아 히드라 아 아니 너 여기 왜 뭐하니 아 이쪽 위로 히드라는 이쪽 위로 하고 그럼 부대를 다 이쪽으로 보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어떻게 하니까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얘네들 오면은 가봅시다 난 미네랄 열심히 만들고 있어서 미네랄보다 오 일단 가자 버텟당 가 가고 가고 자 가고 이정도 병력만 여기에 남고 가 그리고 영웅 어딨어 정신체역 명력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이쪽으로 옵시다 히트를 바로 해놓고 어 뭐야 여기도 미네랄 있네 그럼 저기 저기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당장 처리하자 당장 처리하자 당장 처리하자 아 아 인격받고 있습니다 자 자 여기도 미네랄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4번 정신체역 명령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다시 돌아가고 했다 했다 아 4번 어디갔어 어디갔어 кл Grant 이쪽 어 이쪽 가볼까요 이쪽어 오고 끝 으으으으으에 일단 너네 이쪽으로 오자 됐다 오 뭐야 언제 이렇게 했대 여기 신경을 못 썼더니 여기 신경을 못 썼더니 저렇게 됐네 아 그럼 여기도 다시 드론 만들어 지켰다 지켰다 4번 영웅 아 여기 괜찮아 어딨는 거야 나 영웅 아 여기 있다 일단 영웅 여기 있고 드론 회처리 다시 지워볼게요 이쪽으로 회처리 짓고 자 여기에 가스도 짓고 아 여기 위에 있으면은 이렇게 안 힘들게 되는데 풀코구마 내가 여기를 못 봤어 일단 하나 둘 셋 넷 개를 거의 먹어서 일단 여기 한 하나 회처리를 또 지워볼게요 회처리 너무 적어가지고 둘 오케이 짓고 에블러 체인버 진화 오 진화 오케이 하고 여기 좀만 드론 오 아 드론이래 오버로드 각구 헷갈리네 이렇게 그럼 히드라를 열심히 만들어볼까요 히드라 여기 만들어지면은 이제 일꾼도 빨라질 거거든요 아 일꾼이래 병력을 생산하는 속도가 지금 여기를 먹었고 이제 여기랑 여기를 먹으면 되는데 가운데는 뭔지 모르겠어 자 히드라 여기 미네랄 여기도 짓고 있고 허허 허허 이쪽으로만 보내볼게요 여기 이렇게 있고 요번판은 아까 전에는 너무 힘들었어 정신이 없어가지고 난 4번인가 3번 5번인가 반복한 것 같아요 문제다 이게 공중 유닛을 못쓰니까 생각보다 힘들어요 지금 여기에 땅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 이번판에서 여기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에 하나 둘 셋 개를 먹었으면 좀 바쁜 한데 좀 어렵게 이 판을 좀 이렇게 끌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어 아니 진짜 자 저글링 일단 이쪽에 어택 땅을 해볼 건데 어택 땅이 일단 위쪽으로 가봅시다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을텐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거든요 음 음 음 일단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를 어떻게 오는지만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여기를 어떻게 가 아 여긴 가는 방법이 없어 음 가운데는 못 죽인다는 건데 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 일단 이쪽으로 가고 토토스 그럼 이 위만 이 위만 치면 될 것 같은데요 따는 어택당을 해봅시다 그냥 어택당 가 지금은 어택당 하는 게 나은 것 같네요 내 오일 올려고 이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뚫어 죽었지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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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어차피 재료는 많아 으아아아아아 굴려나 아아 근데 욕이 엄청 쎄네 예... 장난 아니에요 예... 그냥 한방이야 그러고 내 오버로드는 어디갔지? 일단 저기에서 한번 모아야 되겠어요. 위에서 한번 모아야 되겠다. 자, 니네는 이쪽으로 한번 올까요? 어, 한번 위쪽에서 모여볼게요. 거의 이렇게 뚫긴 했는데 여기랑 여기만 남았거든요, 지금? 이쪽으로 1 4 컨트롤 2 이쪽으로 2 컨트롤 3 왜 저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컨트롤 4 컨트롤 4 아, 여기 컨트롤 5 오, 뭐야? 어, 여기는 그게 없네. 2 아, 그러면은 그쪽으로 멍군을 좀 보내야 되겠어요? 난리요. 으, 아구야! 됐어, 됐어, 됐어. 굿 굿. 지켰다, 지켰다. 오, 뭐야? 오, 뭐야? 오, 그러면은 나의 영웅 아, 컨트롤 5 1번 2번 자, 3번 오도록 기다려볼까요? 위쪽을 이제 공격하긴 할 건데 음 온다, 온다, 온다 파란색 원인의 유닛 이, 얘가 올라가야 돼요. 이 목표가 이 영웅을 올려보내야 돼요. 어, 됐어요. 이 군체를 과부하시킬 준비가 됐습니다. 아, 일단 이쪽으로 다시 보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차지했기 때문에 얌전히 내려보내면 돼요. 이제 마지막 한 군에만 남았다. 어, 원래 이게 힘이 안 되는데. 네. 이제 유닛을 열심히 찍어볼까요? 이제 한쪽 맨 위만 남았어. 여기만. 여기만 차지하면 끝나요. 목표가 임무 목표 두란를 각 적을 신호서에 보내기 두란를 생존 아, 도대체 이것도 몇 판을 하는지 모르겠네. 어, 버려뒀고 어, 이게 공중 유닛을 사용을 못해서 두려워. 안 Tact재로 했을니 어, 저걸 어쩌면 되겠는데? 무섭 存 넛 안 Replen 아닌가? 어디로 올라가야돼? 여길 어떻게 하지? 한번 1 가볼까요? 1! 어떻게 가는진 잘 몰라서 5번으로 더 생산하십시오 5번으로 더 생산하십시오 어느 쪽으로 가고있어? 오.. 아 요쪽으로? 이쪽으로 뭐여야되네요 그럼? 그럼 요쪽 위에로 한번만 모이고 가보도록 할게요 치다 1! 자 2 오 엄청 많아! 자 컨트롤 3 자 컨트롤 4 자 컨트롤 5 어택당해도 1일거 같은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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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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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뚫어 뚫었네 5 5 5 5 5 5 5 아 컨트롤 8 컨트롤 8 해서 이쪽으로 와 볼게요 안전하게 오겠지? 왜? 내 오브로드! 한뒤야 내 오브로드! 제 5 7 6 5 9 10 10 10 11 12 아 아 어딨어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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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어요 천천히 올라올게 있겠니 일단 길을 뚫어줘 바일론 군칠 과거와 설정 완료 여왕 준비되었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텔레마티로스는 폭발합니다 주와 정신 채워 내 하수인들을 행성으로 내려보내 데모를 데려와라 겨울한 텔레마티로스를 폭발시켜라 저 마시지 오 뭐야 오 뭐야 계속 터지네 와 승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것도 몇 시간 됐어 이것도 1시간 반 이상 오는데요 힘들었다 확실히 이게 내가 유닛이랑 구조물은 엄청 많이 사는데 거의 지금 50분 가까이 있어요 이 반만 이제 다음 캠페인을 볼까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타람스를 정말 행복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 wasn't the も l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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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